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동성리에 위치한 애걸복걸이라는 애견 카페인데요 그 전에는 뭐 강아지 상주견도 많고 많이 보더콜리랑 애기들도 있었는데 다 이제 애들은 이제 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애들은 진돌이 믹스 하나랑 그 다음에 흰떡 이라고 스피츠 그 다음에 우유 저쪽에 앉아있는 우유 폼피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입양 온 애기에요 애기 뿜이라고 저희 강아지 새끼 이제 요번에 입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 가지고 외식고기 입양한지 지금 한 5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전에는 식당 자리 했는데 약간 그 아이러니한 거는 여기가 예전에 보신탕 집 자리에요 근데 저희가 보신탕 집 자리라서 저희가 더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이랬던 경우 그런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죽은 자리 꼽힌다고 좋은 취지로 여기다 이제 애견 카페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욕이랑 저희가 주가 목욕이랑 이제 뭐 커피 뭐 이런게 주인데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목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셀프 목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 목욕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거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